아 이상하네 여보세요? 어 레온아 너 어디야? 어 집 앞이야? 야 조금만 기다려 3분만 3분만 어 알았어 어 아이씨 뭐입니야 진짜 야 러미야 미치겠네 이거 언니가 알만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거 어떡하냐 어우 입지 말걸 이거 수세도 티 날 텐데 이거 어떡해 아 몰라 여기 왔니? 어? 어? 어 아 어 이게 뭐야? 어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? 야 오애교 이거 니가 이런 거야? 아니? 어 그게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?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진짜 니가 이런 거 아니야? 아 진짜 아니라니까 왜 그래 어 그럼 언니가 얌치같이 내 옷 입고 찢어 먹은 거 아니야? 어 어 맞다 아까 큰언니 잠깐 들었다 나갔는데 어휴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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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어쩌긴 뭘 어째해 남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놔두냐? 아니 큰언니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잖아 증거 없어도 뻔하잖아 어휴 진짜 암말도 없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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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떻게 할꺼야? 뭘? 남의 옷 다 찢어먹고 모른척하면 다야? 뭐? 아니 내가 무슨 니 옷을 찢어놨다고 그래? 왜 이래? 다 알어 내 방 들어온 거 해경을 봤대는데? 뭐? 그래 니 방 들어갔다 너 그 꼴난 거 카드 영수증 갖다 주러 갔었다 왜? 야 저기 옷 생사람을 잡고 있어 너 내가 이랬던 증거 있어? 증거 있냐고 증거나 마나 해경 아니면 언니잖아 어? 내 어디 입사람에 누가 있어? 뭐? 이게 지금 보자면 내가 안그랬던 회장님 기집애야 아니 뭣들 하는거야 아니 저 영규가 싸운다고 해서 설마 했더니 아니 넌 저 형 앞에서 너 창피하지도 않아? 아니 그리고 넌 그래 너도 그래 아니 너 왜 밖으로 해 못들고 너 왜 맨날 이렇게 시비를 하고 그래? 너 저 한번만 더 큰소리 나면 그때 혼날 줄 알아? 어? 에이 참 응? 저 저 장애로는? 어휴 아휴 참 큰언니가 뭐라 그래? 자기가 안그랬다고 딱 잡아댄다 어휴 그럼 자기가 그래 놓고 그랬다 그러겠어? 어휴 열받아 어휴 열받아 어휴 어휴 언니 너 마침 잘 왔어 너 탈환한테 뭐라 그런거야? 아니 나는 그냥 언니가 잠깐 들어왔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니가 그랬을거라면서 펄펄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큰언니가 했던 증거 없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휴 작원 언니 왜 저러냐? 아휴 지목히 지목해 싸가지가 없어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러게 나만 곤란해지게 아휴 지목해 생각할수록 열받네 안 되겠어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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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맘전 언니가 참어 언니가 참어 언니가 참어 아휴 언니가 참어 언니가 참어 아휴 안녕하세요 아휴 레온이 왔구나 해결이 징 있을거다 해결야 레온이 왔다 레온아 저녁 먹고 가야된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? 레온아 그거 뭐야? 이거요? 사진이요 어제 해결이랑 장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 한 번 보자 네 예쁘죠 이게 뭐야? 언니 언니 왜 그래요? 아휴 씨 언니 잠깐 빨리 와봐 왜 심심해 뭘 더 나한테 뒤집어 씻으려고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래? 아휴 진짜 아 오해규 오해규 왜 그래? 왜 그래? 너 이거 좀 봐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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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기 그게 뭐 얘기는 네가 그래놓고 와? 아니 언니 저기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하나 몰라 야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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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미치겠네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넌 미리 말을 해주지 아휴 몰라 몰라 나 이제 어떻게 해 그냥 잘못했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 야 네가 우리 언니 성질 몰라서 그래 네가 아휴 내가 같이 가줄 거야? 아휴 야 그런데 해결될 것 같아 네? 여보세요? 누나 야 야 끊어 끊어 네? 네? 네 네 잠깐만요 끊어 야 받아봐 너네 끊었는데 다 용서해준대 진짜요? 그래 자 여보세요? 어? 해규 너 지금 어디서 뭐해? 어? 언니 그게 있잖아 그거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야 아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언니 정말 미안해 작은 언니도 화많이 났지 아휴 아니야 옷 수선해 입으면 된다는데 뭐 얘 그런 걱정 말고 얼른 들어오기나 해 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갔잖아 언니 얼른 들어와 언니 알았어 언니 정말 고마워 어? 너 그래? 거봐 인마 내가 진작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아니야 딴 때는 화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언니들이 한 살 더 먹더니 많이 변했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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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 기집애 어? 뭐야 나한테 죽어서 있네 오늘 왜 이래? 야 너 오해가 왜 이래? 왜 왜 이래? 나 벌고 싸 야 너 벌고 싸 야 야 너 벌고 싸 야 진짜! 엄마! 이리 와! 누구를 소개해 나쁜 친구야? 아 이러면 다 어디서? 아니 안 소개해! 아 저게 뭐 하냐? 엄마! 엄마!